한 가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그 한 가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하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넣쳐버리고 그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호시게 되기 때문에 그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사탄의 그 능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만지심을 고친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세력이 완전히 맞춰지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막는 그 일이 완전히 신속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가운데 사람이 적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기억나요? 한 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땐 제가 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적입니까? 그랬죠 사랑하지 못한다고 적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사실 적에는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그 적이 뭘까요?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칩니다 정말 저와 공감되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공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신과 제가 동일하고 합계하다는 것입니다 답 skull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적이 납니다, 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자기가 싫습니까? 우리는 왜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게 바로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옛날에는 그렇게 죄인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크게 남을 해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정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사람만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물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죠. 물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죠. 제 나름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봉사를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한 사람의 몫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몫을 한 사람이 하고 나왔습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고 환자들에게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여야 했고 환자들을 다루는 것이었고 환자들을 다 상담해 줍고 보살펴 줘야 했고 환자들이 계속 응원을 했고 병원은 접종을 하고,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간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환자를 관리했어요. 환자들을 관리할 게 되었습니다. 또 사이사이로 밭에 가서 채소를 심고 키우고 나를 위하여 운동을 하거나 쉬거나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환자들이 다 잠자렸던 이후 시간이어야 제가 잠을 잘 수 있었고 환자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야되었고 그러는 사이사이로 국내로 외국으로 계속 부름받아서 나가서 세미나를 해야 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혼자서 그런 많은 일을 하냐고 그랬어요. 물론 옆에 돕는 봉사자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전체를 결국 끌어가야 할 사람은 제 자신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뛰고 일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저 옆에서 뒷처리를 하면서 일을 다해준 딸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딸이에요. 저는 딸면 생각하면 미안하고 눈물이 나죠. 너무 너무 저 아이를 고생을 시켰어요. 지금 현재 배델 수영원의 모든 건물들을 저 아이가 다 지었습니다. 다 설계하고 감동하고 다 지었습니다. 제 daughter가 사실은 planned, making of blueprint, architecture, construction work, all of the buildings in Bethel 지금 눈에 어둔 엄마가 또 외국으로 나오니까 아이들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를 돕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늘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아이가 만약에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저도 하늘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가족의 영혼이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저는 저 딸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에야 제가 실명되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에야 병원에 가서 제 눈을 검사하게 됐고요. 그 동안에는 제가 그냥 안경으로 도수를 맞추면 잘 봤으니까요. 그 때에는 그냥 나는 근시와 난시가 있어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만 알았죠. 그래서 늘 안경으로 도수를 조절하면서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도 제가 인사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수영원에 환자가 왔다가 3일 만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보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환자를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10년 이상 전도를 하다가 이번에 결정하고 갔는데 왜 돌아오게 했냐. 이 환자를 정말 도와줬습니다. 이 환자를 10년 동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자를 그 환자에게 전화를 보냈습니다. 그 환자를 왜 집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집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를 왜 집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에게 밥을 뜨러 갔다가 원장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원장님이 고개 돌리고 안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자는 그 환자에게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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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는가 해서 나중에는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러 손을 밀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내가 손을 감고 싶어서 손을 감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악수사하고 상처를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감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감고 싶었어요. 아, 이 원장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환자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손 내밀어도 손도 안 잡아주는구나. 아, 환자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손 내밀어도 손도 안 잡아주는구나. 그리고 맨날 앞에 서서 말만 잘하는구나. 내가 저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 손은 그 손은 그 손을 듣기 싫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듣기 싫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은 게 아니거든요.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바로 갔죠.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딱 있어 보더니 당신은 유전력으로 이런 눈이다 그래요. 이미 시야가 많이 좁아져서 옆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직선만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눈은 반드시 실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점점 점점 시야가 더 좁아졌어요. 나중에는 글자를 읽는데 다음 글자가 눈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책을 보는데 천천히 읽어야 다음 글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제 마음의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시죠. 저를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양식을 먹고 제 영혼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제 영혼은 배가 고파 죽을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의 힘이 빠지듯이 마음의 양식을 끊어지면 제가 영혼이 죽을 걸 알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생명이 끊어진 제 육신의 삶은 의미 없습니다. If the life from heaven is finished, then the physical body, the life in the body has no meaning. 이건 정말 제 진심이었습니다. That was a real, my genuine, my heart. 저는 이 세상의 애착이 다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don't have any attachment to this world. 저는 하늘에서 오는 빛줄기를 잡고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I was holding onto that ray of light from above and depending on that and move on. 그나마 하늘과 연결하는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사라진다면 살 수가 없어요. But that the little ray of light that I was hanging on, if that light is gone, then there's no meaning for my life.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So sincerely and honestly, I did that prayer many times. So I pray that I don't need to see the world, but only if I can see your wood, then I can survive. But as time goes on, gradually more and more I could not see those words. When the words were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nd it's more foggy and vague. So I purchased a pen with thick writing that I could and big notebook and began to write the word of God again and read those. And also I purchased the biggest letter of Bible. And as far as possible, I try to study the Bible in that way. So now even the biggest letter of Bible, all those letters, I cannot see anymore. So now even the biggest letter of Bible, all those letters, I cannot see anymore. There is a big Bible if we visit where the Ellen G. White used to live. And that place they display huge Bible that Ellen G. White used to use. Someone gave me as a kid that the Bible was a little bit smaller than Ellen G. White was using. But there was the biggest letter of Bible in Korea and that's what I was using. Even later on, even that words I could not read anymore. So I could not read the Bible anymore. I could not study anymore. I was supposed to be finished and dead and gone, but I'm still breathing. Now all the busy work and the life activity that I was engaged. Now I cannot see it, so it's all stopped. if I was in the room that I met. I was in the room that I was working hard, now many other people came, they are doing the job. So many other people came and they are feeling my place. So many other people came and they are feeling my place. 부엌에 와서 요리하고 배식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환자 상담이 꼭 필요할 때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꼭 내가 서야될 자리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 제가 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죠. 밥도 이전에 해다 주는 걸 받아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셨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아, 뜨거운 햇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불러내지도 않아. 아, 이렇게 쉬는 거구나. 아, 이렇게 쉬는 거구나. 아, 이렇게 쉬는 거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듣는 성경, 듣는 예언의 신인, 들을 수 있는 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틀어놓고 계속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읽고, 또 읽고, 쓰고, 연구를 하다가, 아, 읽는 것은 자꾸 지나가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또 돌려서 듣고, 또 돌려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깨닫던 것이 귀로 듣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듣는 소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본다는 말이에요. 소리를 듣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결국 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 9월달에 이 센터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집사가 제 옆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만지게 하고 설명해주고 꽃도 만지게 하고 전부 다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제 옆 equipo가 저 교수님이 오셔롬고 crypt국umu와 그 Meuitaus 여X처럼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02, 그 꽃, 나머 Gemella 종ุ. 스페사에 숨이 들어오면서 gross를 타종물만 드렸고 그분이 전인복Tod City환한 것 같은데 그분이 전인יך. 기둥과 재료를 Staat었고 그분을 dictator할 수 있었고 수익을 참고 の 장 school에 — 제가 주변에 있는 전경을 다 들으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눈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읽고 쓰고 연구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 눈을 계속 듣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고 연구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연구해서 정리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한 그림 속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의 이의 큰 것들을 이해했지만 저는 지금의 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기록을 할 때 이 믿음의 의의를 어떤 핵심을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제가 쭉 들으면서 머리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듣고 부자와 선지자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을 읽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읽고 그 다음에 대쟁투를 읽는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쟁토 역사의 순서입니다. 제가 창조로부터 타락 이후로 이 구속의 경륜을 대쟁토 총수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림 이후에 하늘선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삼림의 광경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의 온 우주 앞에서 구원받은 의인들과 그리고 천천만만 천사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난 모든 죄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사탄의 의인들을 공경하기 위해 다시 전쟁을 일으킬때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눈으로 책을 읽을때 그렇게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볼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제 영혼 속으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어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의 성 안에 있을 것인지 성 밖에 있을 것인지는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말씀을 볼 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의 밝은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 이후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밝은 빛이 내 자신의 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내 자신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죄로부터 저는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죄가 지나온 모든 걸음을 보니까 전부 죄로 죄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 빛을 따라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했던 제 품성이 얼마나 더러웠던지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깊이 깊이 보게 되었고 정말 지나간 제 인생의 모든 발자국을 다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원수고 적이고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디까지 이게 따라오면서 나를 괴롭힐 것인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도 달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입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입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입니다. 지금 현재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불쌍해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불쌍해 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시력이 끝날 때에 생명을 끝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응답을 못 해 주셨을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잠잘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신 것입니다. At that time, God saw me that he could not condemn me. You are not ready to go to deep sleep yet. You still have some issues that you need to resolve. You still have the sins that you need to bring to me yet. God is calling us to save us. 지금 저는 내 자신의 영혼이 준비되는 시간들입니다. This is the time that we need to prepare our souls.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Even though I'm sharing with you, delivering message, even that is for my soul, my preparation.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양식을 얻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As I share with you, I receive word from God and be able to share with you. 저는 이 단상에서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God, at this hour, provide me with the food that I need. 남에게 나누기 전에 이것이 내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Before I share with other people, I want to have the food for myself. 이 말씀을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세요. Please, with your word, touch me and help me to be repentant. 그리고 이 말씀을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And help me, this word can be my life.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주 서고 있지만 이것은 먼저 제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게 되므로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깨닫는 것보다 전할 때 더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는 것보다 전할 때에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많이 만납니다. 주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들어가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애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서는 것입니다. 이걸 매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주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한 여생도 받고 공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눈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물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뿐이죠. 범사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러운가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예수님께로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살피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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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감사합니다.